김한별, 윤예빈 오픈 찬스고요. 정리를 해줍니다. 석점, 윤예빈. 재님께 또 슈팅도 가져가는 윤예빈 선수입니다. 또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편할 수밖에 없고요. 윤미지, 공 빠져나오지 않았어요. 사이를 좁히면서 공 가지고 오는 성공성경. 결국은 신한행의 실책을 유발하는 상상설명의 주수비 조직력이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공격. 리바운드 참여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수들이 수리하면서 힘을 빼지겠다는 거예요. 그대로 다시 늦게 던집니다, 윤예빈. 리바운드 먼너. 외국에서 탈이 약간 끼어 있었고요. 다치게 나왔습니다. 배윤 선수의 첫 번째 파울이었습니다. 골프에서 그렇게 많은 공격받이 빌려는데 이게 또 첫 번째 파울이에요, 배윤 선수. 그렇습니다. 방금 요령 있게 또 파울 관리를 했던 이야기인데요. 먼노가 던집니다. 스포입니다. 먼노 덕장.